많이 힘들었습니다. 신호등 하나 받는데 어떨 때는 못 받고 받으면 두 대나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죠. 신호등 하나 받는다. 한 번 더 부족하니까요. 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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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대 정도 지나가고 2대 정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막히게 되더라고요. 또 거기다가 차들이 자꾸 엉키니까 계속 꽉 막혀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멀리 살고 있는 동료분들은 조금 늦는다는 카톡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요. 회사에서도 대동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문자를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서 ", 아멘